자 이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의 주의를 한계했던 김덕영 감독께서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이라는 그런 신간을 내놨습니다. 킹덤북스에서 나왔는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선거방송 2부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죠. 이번에 선거관립위원회가 조국개혁당을 밀어준 것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맞추어 가지고 특정 정당을 밀어줄 수도 있고 또 특정 후보를 당선권에 진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기획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하부업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체제인 겁니다. 그게 한 해의 두 해가 아니고 10년 넘게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국개혁당 열풍 조국개혁당의 700만 표 이상을 받게 된 그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고 바로 조국개혁당의 700만 표를 획득하는데 선거관립위원회가 어떻게 이바지했는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안인 겁니다.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중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선거사기가 어떤 식으로 더욱 발전할 것인가를 예상하는데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제야 H님이 보내주신 메모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입니다. 정당투표에서 위조 관내 사전투표지 배분은 25대 75로 전국평균입니다. 전국평균값이. 그러니까 종로구처럼 4대 6으로 배분하는 데도 있고 해운대처럼 3대 7로 배분하는 데는 있는데 이 제야 H님이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관내 사전투표의 차이값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플러스 2.82%포인트입니다. 조국당의 차이값은 더 큽니다. 플러스 8.31%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하게 되면 25.3%대 74.7%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25대 75 정도의 평균값으로 표를 배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개혁당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위조투표지 100장을 만들게 되면 100장 가운데 75장을 조국개혁당에 주고 25장을 더불어민주당 연합에 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격차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개혁당에 여러분들 얼마나 전폭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줬는가 하니까 위조투표지를 100장 만들 때마다 75장을 조국개혁당에 비례투표 정당투표에 쏟아낸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 내용은 제야전문가님 분석하고 달리 제야H님이 4월 10일 총선 비례대표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다음에 전수조사에서 나오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차익값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25대 75로 배분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밀어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개혁당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확실하게 밀어준 겁니다. 엄청나게 밀어준 겁니다. 그러면 어제 여러분들이 보고를 받으실 때 좀 복잡하게 느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부산 해운대구 사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 조작과 지역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한 번 더 정리정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곳에서 부산 해운대구 사례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운대구 사례를 조금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월 10일 총선 정당투표 부산특별시 해운대구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19,774표를 위조 투표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성을 한 다음에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실제 사전투표율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율을 6.05%포인트 이런 부풀린 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3대 7로 배분합니다. 더블연합에 30%를 주고 조국혁신당에 70%를 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상단위 선관위 자료입니다. 하단위 여러분들 조작값 세 장당 한 장을 투입한 것을 발견해가지고 선관위가 밀어준 위조 투표지를 모두 다 제거한 상태의 차익값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전압은 조작되기 전에 3만 2천 표를 얻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3만 8,173표로 올려준 겁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들 5,932표일 겁니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조작하기 이전에 3만 5,581표를 받았는데 1만 3,842표를 대가지고 4만 9,423표로 이런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위조사전투표지 1만 9,774표를 조성한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더블연합의 30%를 배정하고 조국혁신당의 70%를 배정한 겁니다. 조국혁신당의 10자리를 얻게 된 것은 전폭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조투표지 투입의 심의법안가 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이름 털을 쓰고 있지만 전부 선거를 선관위가 조작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은 대한조작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한조작국을 인지한 상태도 대한민국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지배층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조작국으로 영원히 대한조작국으로 남아하려고 하는 지배층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보더라도 더불어민주주연합은 16%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표를 쑤셔 넣어 가지고 19%를 만들고 조국혁신당은 17%의 사전투표율을 28% 이름대 사전투표를 뻥튀게 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선거결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아주 극명하게 한 장의 표로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숫자를 규칙적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발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사실이 모두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조작국의 지배엘리트들은 전혀 대한조작국을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으로 바꿀 의지나 의도나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할 때마다 이렇게 조작을 할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아이들 손자 손녀 세대들은 자유선거랑 기억을 못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할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테이블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 해운대구의 비례대표 선거입니다. 관외와 관내를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투표의 경우에는 위조 관외의 사전 투표지가 4259표 그리고 위조 이게 여러분들 위조 이게 이렇게 아닙니다. 위조 관외 이거는 비례 비례 이거는 지역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해운대구 비례해야 합니다. 해운대구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을 보시게 되면 이 조국개혁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4259표를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455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지역구가 294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를 여러분 한 번 더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면 관외의 사전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 범야건 범야건의 위조 투표지를 선관위가 얼마나 투입해줬냐 비례투표율은 4259표 지역구 선거에서는 455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다는 것은 표를 여러분들 만들기 쉬워야 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기획을 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는가 하니까 지역구에 투입하는 규모만큼 집어넣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4553장의 위조투표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4259표밖에 투입하지 못한 겁니다. 남은 294표는 어디로 갔냐 하늘로 갔냐 땅으로 갔냐 바다로 갔냐 294표를 무효표 처리해버린 겁니다. 294표가 897표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에 130만 표 정도의 위조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여러분들 무효표가 292표밖에 안 나왔는데 비례대표는 4배나 되는 897표가 나온 겁니다. 비례대표는 왜 위조투표가 많이 나왔냐 일단 1번하고 7번인가를 이릅니다. 두 개 표를 맞춰서 찍어야 되니까 표 제작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원래 계획은 지역구 수준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94표를 집어넣지 못했고 그게 897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효표가. 그럼 294표는 대부분이 도장을 안 찍었을 겁니다. 그냥 종이 그대로 집어넣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례대표에 투입한 표수 4259표 지역구 투표에 투입한 표수 4550대표 비례대표가 계획한 것만큼 전부를 다 투입하지 못하고 294표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무효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역구하고 달리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에서는 무효표 수가 무려 130만 표가 나온 겁니다. 그럼 무효표가 왜 그렇게 많았냐 지역구는 위조 투표 용지를 여러분들 출력한 다음에 인쇄 받은 다음에 한 명만 찍으면 되는데 비례대표는 두 명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작업이 좀 어렵지 않았냐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에서는 관외, 관내입니다. 관내를 보시게 되면 관내 규모가 크죠. 지역구에서는 16,501표의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게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게 15,287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서도 표가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은 선거 조작 과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구에 투입한 위조 투표지 개수만큼을 비례대표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214표가 남은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1214표는 그럼 어디로 갔겠냐 그게 무효표로 다 갔을 겁니다. 여기에 무효표는 2665표입니다. 지역구에서 발생한 지역구 투표에서 발생한 무효표가 486표인데 비례 투표에서 발생한 무효표가 2665표입니다. 약 6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 2665표가 1214표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내, 관에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준 겁니다. 선관위가. 이런 망할 짓을 한 겁니다. 이런 망할 짓을 하도 대통령이나 사람이 수사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10년 이상 위조 투표지를 그냥 밥 먹듯이 투입해 온 겁니다. 지역구 선구, 비례대표 선구 똑같은 짓을 2020년 4.15 총수에 다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죠. 앞에서 관외, 여기서 관외를 했습니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다 합친 겁니다. 이게 한 장으로 보십니다. 위는 관외, 밑은 관내.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총합이 어떠냐 하면 지역구에서 총 투입한 것은 16,501표 더하기 4,553표 그렇게 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총수가 나오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 그다음 비례. 15,287표 더하기 4,259표. 그렇게 하면 비례대표에서 위조 사전투표지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오늘 어제한 내용을 한 번도 제가 정리정돈한 것은 확실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전모를 다 파악하는 겁니다. 비례대표, 지역구 대표, 선거 불문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위조 투표지를 제조한 다음에 지역구는 더불어민주연합후반기만 집어넣고 비례선거는 종로구는 4대6으로 배분하고 해운대구는 3대7로 배분하고 전국 규모는 25대75%로 배분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배분을 해가지고 표를 쑤셔넣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왼쪽이 선관위가 표를 집어넣은 경우입니다. 전산조작과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이게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이게 조작된 상태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더해준 상태에서 차이짘 선관위 발표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세 장당 한 장을 투입한 조작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 투표지를 전부 다 제거한 상태가 오른쪽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수정 상태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이게 자연수 상태인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고 차이집 크기가 오차범위 0에서 3% 정도가 되는 자연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개혁당에게 열석이 만들어지도록 어떻게 협조 부역했는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이 천인 공로하려는 범죄를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다 덮는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에 다 덮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을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당할 수 있는 배민국의jar 이동 Sargent responsibilities 엔폐